상대가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. 대략적으로 150승 20회 정도 되는 전적입니다. 테스트를 하기엔 딱 좋은 그런 저그가 들어왔네요. 테란이 저그를 상대로 좀 더 쉽게, 좀 더 가볍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? 라는 질문이셨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에 제가 테란 유저 시절 때 썼던 빌드거든요.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실 필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. 요즘 개념에는 정확히 뭐 킬지 아닌지는 저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. 자 정확한 빌드 잘 보세요. 아홉 번째 나오는 이거 SB입니다. 빼세요. 아홉 번째 나오는 SB를 빼시고 내려가시면은 배럭스 150대 구바락을 지울 수 있습니다. 구바락. 맞죠? 구바락입니다. 그리고 SB 딱 맞게 찍혀요. 자원이 딱 맞거든요. 그 다음에 10서플. 언덕에 구바락. 구바락. 10서플입니다. 10서플. 10서플. 그 다음에 미네랄 100일 때 내려옵니다. 미네랄 100일 때 이렇게 딱 내려오시면은 자 배럭을 지워줄 수 있어요. 10배럭입니다. 10배럭. 9배럭. 10서플. 10배럭입니다. 배럭스 완성되자마자 온마린 찍고 ACB 한마리 정찰 갑니다. 정찰 가요. ACB는 계속 뽑아주시고요. 마린 한마리 더 생산. 이렇게 되면 14가 되죠. 그죠? 인구수가 14거든요. 이때 나온 SCB로 14서플입니다. 14서플. 14서플. 그 다음에 ACB 한마리 생산. 그럼 15가 되죠. 그죠? 앞마당만 보고 자 그리고 나서 마린 두마리 찍어줍니다. 딱 맞게 찍히죠. 완성이 딱 되고요. 그러면서 출발. 출발입니다. 출발. 상대 122고요. 출발하는 거예요. 어태땅 찍고 랠리포인트. 다른 ACB는 추가하지 마세요. 마린 찍습니다. 마린은 꾸준하게. 그러면서 눈치 봐가면서 벽 쪽에다가 펑커 하나 건설. 랠리포인트. 마린 두마리 생산해주고요. 이거 지금 테란이 그렇게 가난한 빌드가 아닙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. ACB 찍어주고요. 자 펑커에 넣어주고. 마린 두마리 생산. 서플라이 D4. 침착하게 대응하세요.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.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. 마린 생산 꾸준하게 해주시고요. 상대 대응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게 스타크래프트입니다. 자 뒤에서 펑커 고쳐주고요. 본진 쪽에서 가스통과 아카데미 동시에 올려줍니다. 펑커 고쳐주고 마린은 꾸준하게 생산. 빼줍니다. 압박 많이 먹여놨죠? 제가 말씀드려야 되시피 이 빌드가 올인 빌드가 아니에요. 예. 이러면서 운영이 가능해요. 가스통에 두마리 넣어주시고요. 올인 빌드가 아닙니다. 마린 두마리도 생산. 그러면 서플라이 D4. 자 상대의 라바를 체크해줘야겠죠. 라바 자 스팸 눌러주고요. 자 링을 계속 뽑고 있네요. 링으로 올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. 일단 메딕 마린 정돈을 잘 해놓습니다. lcb 꾸준하게 생산 급할 거 없습니다. 전혀 급할 거 없어요. 박영훈님께서 천원 후원 감사드립니다. 메딕 2기 생산 추가해주시고요. lcb도 꾸준하게 한 마리씩 눌러주세요. lcb는 꾸준하게 생산 바로 사업 눌러줍니다. 메딕 6개까지 뽑아줍니다. 서플라이 맡기지 마시고요. 자 lcb는 빼줍니다. 스캔 날아주시고요. 0번으로 메딕은 6개까지입니다. 나머지는 마린이에요. 메딕은 6개까지 살짝 떼줍니다. 마린 추가적으로 생산 앞마당 쪽 이제 앞마당도 준비를 해줘야겠죠. 사업은 아직 조금 덜 됐어요. 마린 꾸준하게 생산 성클이 장당이 많이 박혀있죠. 흥분하지 마세요.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. 커맨드 박아줬고요. 자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. 자 저거 거지입니다. 그죠? 저거 거지예요. 이제 아직 레어입니다. 레어 거지예요. 완전 거지. 땅크지예요. 땅크지 서두를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. 이미 좁혀놀 대로 좁혀놨고 럴커가 뜨는 상황도 아니고 모탈이 뜨는 상황도 아닙니다. 메딕의 마나를 충전한다는 생각으로 자 그러면서 서플라이 하나 늘려주고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 좁혀놓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. 팩토리 늘려줍니다. 늦어장 계속해주고요. 마나가 어느정도 많이 찼죠?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. 요 병력이 떨어질 때쯤 말이죠. 마린 쉬지 말고 엘씨비 쉬지 말고요. 자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들어갑니다. 메딕 6마리의 힘을 믿고 한번 소모전 할 겸 들어가는 겁니다. 메딕 6마리가 마나가 차버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. 마린 메딕들은 말이죠.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. 생각보다 더 말이죠. 보이십니까? 그러면서 암마랑 쪽에 엘씨비 보내주시고요. 생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마나가 찼을 경우에 그죠? 요런 식으로 마나가 찼을 경우에 그러면서 자 지지 나오네요. 팩토리 올라가고 자 스타포트 올라가주면 됩니다. 지지 나옵니다.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쩌그 입장에서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. 이게 가늠하기가 좀 힘든 게 팔발학은 아닙니다. 맞죠? 쩌그 입장에서는 팔발학은 아니에요. 마린이 계속 두 마리씩 쌓이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부터 두 마리씩 쌓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압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메디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멀티까지 찍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쩌그가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. 거지 완전 거지 땅거지가 돼가지고 드론 성큰 드론 성큰 드론 성큰만 하다가 럴커도 안 나오고 무탈도 안 나오고 존나 거지인 상태인데 테란 테란 앞마당 먹어져 있고 팩토리 완성되어 있고 방금 들어갔다가 이게 병력이 서로 간에 맙교환이 되더라도 성큰 다 깨고 내 병력이 다 죽더라도 그때부터 배럭스 두 개 더 늘리고 스타포트 올리고 탱크 찍으면서 운영하셔도 그래도 테란에 유리한 거죠. 맞죠?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제가 초함부터 디테일하게 빌드는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렇죠?